올해 누가 USAMO, USAJMO에 진출하는지 궁금하시죠? 아시고 싶으시면 amc.maa.org를 가셔서 내려가 보시면요 여기에 USAMO, USAJMO Qualifiers라고 나왔죠? 여기 누르시면요 여기에 리스트가 나옵니다 여기 누르시면 USAMO 진출한 학생들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5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5페이지로 가볼까요? 마지막에 가봐서 마지막으로 내려가 보면 제일 아래 보시면 277명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USAJMO를 보시면요 역시 이름들이 다 나오고요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 4페이지 가서 보시면 제일 아래 가보시면 이렇게 해서 228명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수학교사라서 제 낙은 여기 가르치는 학생들 이름 찾는 거예요 이번에는 3명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궁금하셨던 그 학생 같나? 하고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해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إذا? 마찬가지로 들어보세요 하지만 지금 왜 이렇게 해보시면 이제 제가 그러시면TY라는 걸 알아봤는데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보이있는 later 한글자막 by 한효정